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은 책춘함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5건의 책을 선정한 베스트 5 시리즈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크릿에 관해서 책춘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더 멋진 유럽에서 나온 멋진 책 있죠 디퍼 시크릿에 관한 책 또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끝판왕 우리가 함께 살려낸 책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끝이 아니다가 탄생되도록 자극을 준 책이 바로 아브라함 힉스, 에스터 힉스, 제리 힉스가 함께 써내려간 책들 중에 대표작 머니룰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담은 책 감흥력 5권의 책들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베스트 5 시리즈로 함께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책춘함도 끊임없이 목소리도 훈련하고 책도 또 깊이 더 보고 하는 식으로 저도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려고 하는데요 또 그동안 과거의 책춘함이 업로드했던 내용 중에 끌어당김의 법칙 베스트 5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시크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춘함에서는 처음 소개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시크릿은 여러분 이거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금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건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바로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 이제 추천드리는 책은 Deeper Secret 책춘함에다 남아 있죠 그 다음에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 그리고 우리 책춘님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재출간시킨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잘 그 7단계로 사실은 Secret이라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또 창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창조의 법칙 7단계를 프로세스별로 정리한 행운 사용법 이런 책들을 함께 읽으시면 Secret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더 명료하게 그리고 이제 헛된 꿈을 가지고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Secret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추억의 책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 당시 읽었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접어놓았던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로 시작하죠 기원전 3000년경 적혀진 에메랄드 타블리스에 적힌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그러하듯 땅에서도 그러하리 내면에서 그러하듯 외부에서도 그러하리 이런 부분들은 양자역학에 관한 이해 우주 만물은 모두 에너지다 그 우주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공명공진하게 되죠 그 우주의 중심에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발췌 도구로 들어갑니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이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두 에너지라는 양자역학의 지식을 지혜를 다시 떠올려 본다면 에너지는 파동이고 파동은 주파수와 진동수를 지니고 에너지는 같은 주파수를 지닌 것들 사이에서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느낌이 들겠죠 여기서는 feeling good 시크릿의 DVD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 바닷가에 파도가 칠 때 모래사장의 론다번이 feeling good이라고 쓰죠 시크릿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1700문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에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었죠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해서 절대 느낌의 법칙 그리고 머니 룰에서도 feeling good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터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서 우주가 당신을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당신에게 다가가게 한 방법을 생각하며 경탄하리라 자 이때 우리 동양에서 표현한 것은 유의, 무위, 무위자연 이런 표현하죠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 몰랐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애고에 아둥바둥 하면서 그냥 struggling 한다고 그러죠 아득바득 그냥 아둥바둥 거리는 그러한 행동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내 영혼과 내 참나와 일치된 상황에서 물 흐르듯이 하는 inspired action 이게 애고 모티베이디드 액션이냐 아니면 self-inspired 액션이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직관이나 참나와는 스스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미 성인이 된 분들은 디코딩 하셔서 다시 리프로그래밍 하셔야 되고요 어린 친구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것을 그냥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행운서용법의 어린이 버전인 행운의 고물토끼를 네이클로바 씨앗과 함께 심으면서 우리 딸아이도 교육하고 있고 이게 태교도서였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조비테일 유명한 온라인 마케터죠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 때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이거를 또 잘 알아차리려면 여러분 동시성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현상 예를 들어 칼룡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시죠 칼룡이 상담을 할 때 황금 풍뎅이가 꿈에 나타난 한 여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밖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나요 황금 풍뎅이가 있었죠 그거는 그런 식의 어떤 동시성들 이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점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의 주파수가 잘 맞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또 그러한 동시성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내는 것 또 직관을 훈련하는 것 이것들이 전제되어야 이 내용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밥포럭터도 아주 시크릿의 저자로서 유명한 분이죠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고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당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이제 밥포럭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연습을 많이 하여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다 믿음과 신념과 지식의 힘이 덧붙여짐으로 자 이 부분도 그냥 써있지만 많은 이해가 필요하죠 일단은 끌어당김의 법칙도 연습돼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끌어당기려면 이미 여러분은 풍요를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를 끌어당기려면 여러분이 이미 사랑을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 느낌이 느낌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중력의 법칙 같은 겁니다 그냥 법이라는 거죠 그냥 뛰어내리면 여러분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장들은 같은 장들을 끌어들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선행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대극의 법칙 극은 극을 부르는 법칙에 대해서도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지금 책춘함 끌어당김의 법칙 북살롱 진행되고 있고 오늘 또 감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같이 나갈 거는 이제 그림자 이슈에 관해서 다루는 동시에 좀 더 시크릿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좀 더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책들로 한번 가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당신은 무일품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길을 발견할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그이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뿐이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명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했다 자 이 부분도 생각은 여러분 안테나 안테나 같이 이제 방향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안테나를 방향을 맞췄다고 해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파수가 93.1MHz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안테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안테나 옛날 라디오 보면은 안테나의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생각의 방향을 명확하게 맞추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감정이 거기에 반드시 합쳐져야 됩니다 이 창조의 법칙을 설명한 게 바로 행운사용법이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똑같이 7단계 프로세스 안에서 똑같은 창조의 원리를 통해 또 우리의 염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물질화되고 현실화되는지 그 원리는 모두 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론다본도 이제 25년 만에 새로 출간한 The Greatest Secret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이 시크릿의 대전제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혹은 애벌레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정말 일치가 되는 내가 백조로서 나비로서 참나의 소망과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극의 법칙을 이해를 하고 대극의 법칙의 하위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그 다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자역학적 에너지적 특성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성에 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그 프로세스 테크닉들이 또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통합이 될 때 이 시크릿의 마법이 실제 구현이 되겠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 창조 과정에 언급한 간단한 3단계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라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인 1단계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강력한 코칭법인 게임풀 띵킹을 하면서도 제가 언제나 요청드리는 게 주제문을 명령하게 가져오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여태까지 정말 거의 한 번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원치 않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에 잘 정리되었죠 믿기 2단계에는 세 가지 작용이 있다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는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한다 이미 받았다는 파장을 주파수와 진동수를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된다 행운사용법에서는 이 부분을 말이 생각이죠 말과 생각이 씨앗이면 그것이 반복돼서 믿음이 되면 발화가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안테나처럼 발화된 뿌리 그것을 통해 에너지가 쭉쭉쭉쭉 흡수가 되면서 그 무엇인가가 창조되기 시작을 하죠 받기 3단계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된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 때로 가게 된다 자 같은 얘기 또 나오죠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미리 느껴라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의 느낌을 미리 느껴야 그 느낌이 주파수를 여러분 같은 주파수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끌려오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것을 원해라고 하면서 무의식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게 되면 그게 이루어질 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감정의 저항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의 그 저항을 해소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죠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천 원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나 십억을 나타내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게는 같다 작은 일 이를 타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보라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리라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원하되 초연하게 원하는 마음 그것이 마음의 저항을 피할 수 있는 길인데 이것도 미묘하죠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하여 하루를 창조하라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타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저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는 mc제곱 모든 것은 에너지다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이 시크릿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끊임없이 주파수 즉 감사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보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라 자 여기서 관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손과 선이죠 뇌 속에 있는 손과 선이 여러분의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뇌파가 변하죠 그것이 여러분 평소에 베타파에서 이제 창의력 상태로 간다는 알파파 이게 또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세타파 델타파 그리고 고감마파로 이제 다 변환이 되죠 거기에 맞는 것들이 끌어당겨져 온다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이 내용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지금 책춘함 온라인 북코칭 시간 토요일 오전 9시에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한 장 한 장 같이 봐 나가고 있는 바로 그 책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끌어당기는 힘을 발상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제켄필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의식의 언어 자체가 그 이미지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꼭 시각화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 뿐만 아니라 촉각, 청각, 미각, 근감각 이것들도 다 이미지들인데요 감각 이미지들인데요 이 감각 이미지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 시각화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춘함이 이야기할 때는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되 그때 뭘 해라? 내 근원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뭐 고급 세단을 갖고 싶던 명품 어떤 가방을 갖고 싶던 뭐든 간에 그 뒤에 있는 욕구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 욕구가 이미 나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한 후에 그 느낌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풍요에 집중하라 다음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어디든 널려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빚도 다 갚고 지금 상황을 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버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라 이제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내내 이야기한 주제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달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현금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아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3천만 원을 뜻밖의 소득으로 얻고 싶어 또는 뭐가 되든지 좋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사람들은 대부분 빚 청산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빚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른다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된다 빚 대신에 풍요에 집중하라 이게 바로 행운 사용법에서 설명드린 초점의 법칙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초점을 맞추는 그것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나가서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는 청구서가 한상자라면 청구서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구서가 끌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청구서가 잔뜩 있더라도 풍요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 우주가 풍요롭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죠 결핍과 공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면 안다라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터이기에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번영에 집중하라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믿음과 요구에 부응한다 자 이 부분은 The Science of Getting Rich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번역분이 있죠 부의 과학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돈에 관한 철학과 여러분이 잠재의식적으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머니 북살롱 글로벌 머니 북살롱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제가 부가적으로 시크릿을 해석하면서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크릿만 이렇게 그냥 피상적인 이해로만 시크릿을 읽게 됐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깜냥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이토이토리의 제자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유망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실버 산업을 할까요? 환경 산업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행복하세요 네? 아니요 어떤 사업 아이템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는데요 아니요 행복하세요 아니 저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먼저 행복하세요 먼저 행복하세요 그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왜? 우리의 감정이 그거와 똑같은 주파수의 감정과 일들을 끌어당기고 창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알아야 저희가 시크릿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유자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하라 사고 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다 그래서 사이토이토리씨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같은 곳, 절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헌금을 하라고 하죠 그것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의 전환을 이뤄내게 하기 때문이죠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생각의 저울이 부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라 부를 생각하라 잭추남이 말씀드리는 건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추상명사인 부자, 돈, 행복, 성공, 자유 이런 추상명사들을 여러분만의 명료한 용어들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때까지 정리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 왜? 그 추상명사를 나의 언어로 정리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답해 보실 수 있나요? 돈이란 무엇인가요? 자유란 무엇인가요? 성공이란? 행복이란? 한 번 답해 보시겠어요? 자, 또 관계에 관한 내용이네요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이 자신의 바람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또 지혜가, 센스가 필요하겠네요 저도 오늘 또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내 삶에 이 진리들을 잘 적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을 계속 나쁘게 여기게 될 상황과 사람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Love Yourself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다시 자기 사랑으로 번역된 레디 크레인의 서적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 그리고 반가운 소식 여기 생각나서요 세도나 메서드 같이 이제 같은 이제 레스터 레븐슨의 두 제자죠 레디 크레인과 이제 헤일 도스킨 두 분이 이제 양대 이제 제자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헤일 도스킨의 세도나 메서드 재출간된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쌌죠? 구하기도 힘들고 비쌌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관계가 잘 흘러가려면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 건강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다 환자가 정말로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자신이 믿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가 창조해낸 우주가 그 세계가 거기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다중우주론이라는 개념도 한번 떠올려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기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언제나 감정이 같이 일치가 돼야죠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초점의 법칙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 씨도 아픈 이야기는 의사 앞에서만 해라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노아에 관한 믿음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을 의식에서 모두 내쫓아라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집중하라 여기에도 역시 균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늙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건강하게 우리 신체를 잘 돌본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 나이가 40이면 건강한 40대 50이면 건강한 50대 60대면 건강하고 우아한 60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하지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기 원하고 20대처럼 보이기 원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질병과 노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귀 기울이지 마라 부정적인 인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하라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른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나폴레온 힐이 결국 당신을 이길 것이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집단 최면적 상태에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광고 혹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프로파겐다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세뇌되어 있다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펜듈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낸다는 것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심하라 이것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멋진 문장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는 곳이 어디든지 그 누가 영향을 받든지 당신은 오직 자신만 바로잡으면 된다 당신이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찬양하면 된다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당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책임을 지대 가능하면 가볍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마라 그런 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고 잔잔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구절들에 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하나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리사 니콜스 주위의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라는 리사의 현명한 말은 천금같이 귀하다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의 사랑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 때에 머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FN 93.1MHz가 돼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가장 고차원적 주파수 때 진동수를 가진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으로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들은 축복의 힘을 알았다 대다수 사람은 남들이 재채기를 할 때가 아니면 축복하지 않는데 이제 서구에서는 애취 하면은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아주 유용한 힘을 묵혀두는 셈이다 사전에 수록된 정의에 따르면 축복이란 신의 호의를 요청하거나 행복이나 번영을 주는 행위다 지금부터 축복의 힘을 끌어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축복하라 찬양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이를 찬양하면 사랑을 보낸다는 뜻이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파장을 보내면 백배가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축복과 찬양은 모두 부정을 녹여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적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면 부정과 불화가 해소되고 찬양과 축복에 담긴 사랑이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대로 이동하여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의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뭔가를 받을 때마다 명심하라 당신이 우주의 공급원과 조화를 이루었고 자신이 받으려 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온 것임을 만물에 스며있는 우주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 당신에게 가게 한 것임을 그것이 법칙이기에 당신에게 다가온 것임을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양자역학이죠 당신이 에너지 자석이므로 모든 것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띄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에너지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법칙이죠 단지 형태만 바꿀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우주의 운명을 만드는 창조자다 당신에게 무한한 아이디어 공급원이 있다 모든 지식과 발견과 발명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주의 마음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와서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 깃들어 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모두 하나다 양자역학적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지난 날 있었던 어려운 일과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인식을 놓아버려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다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자, 이거를 알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까먹고 저도 스스로 이 책 보면서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드렸듯이 아, 내가 또 이게 애고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가끔씩은 살면서 애고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게 인지상정인데 아, 이거 정말 점오점수, 터틀식으로 정말로 가랑비에 오쩌듯이 시스템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실수할 때도, 잠깐 또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도 있는 그대로 내 그림자를 수용하면서 이게 정말 버텨나가는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인생이라는 칠판에 써넣어라 당신은 단지 행복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웅대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멋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을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의 참된 웅대함을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라 무엇을 해야 기쁨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자문하라 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6살 이전에 여러분이 기뻐했던 일을 떠올려 보시거나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뭐지? 라고 이것을 물어보고 그 반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면 기쁨을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자, 조세 캠벨은 이 부분을 follow your bliss 여러분 내면의 지복을 따라 사세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그런 일만 다가올 것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캠벨은 얘기합니다 follow your bliss 당신의 내면의 기쁨을 따라 사는 일이 comfortable life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바다에 나가면서 항상 맑고 쾌청한 날만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적절한 기대가 아니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들을 잘 항해해 나갈 수 있는 혹은 서핑해 나갈 수 있는 실력과 마음가짐, 세계관, 가치관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비밀의 시크릿에 담긴 지식을 배웠으니 이로써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좋다 힘은 당신의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바로 그 힘이죠 자, 오늘 오랜만에 책춘함이 이제 다시 한번 시크릿 한번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북살롱, 정모 또 라이프 체인저 코칭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몸에 익히셔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도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플랫폼이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교육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립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양서 한 권을 우리가 소장하는 것이 우리의 출판 문화를 바꾸고 우리 독서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정신문명을 바꾸는 나비효과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그런 비전을 꿈꿔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부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디퍼 시크릿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책인데요 다시 한번 앵콜 도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안네마리 포스트만은 1969년 네덜란드생으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유럽에서는 장애자로서는 처음으로 프로페셔널 사진 모델이 되었다 1995년 플레이보이 잡지에 기사가 실린 후 네덜란드뿐 아니라 세계적인 토크쇼에 수없이 초대되었다 그녀가 발표한 책과 칼럼 강연들은 철학적이면서도 통찰력으로 가득 찬 것들이다 어떻게 하면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최고로 위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을까 11살 때 부분적인 하반신 마비가 되어 그 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안네마리는 2005년 2월 이후 네덜란드 장애아 재단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 저자의 말입니다 당신을 운명의 창조자로 만드는 놀라운 힘 책이 뭐 1억만부가 넘게 팔린 책이기 때문에 시크릿이 그 당시 굉장히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시크릿이 이야기거리다 당연한 일이다 시크릿은 온갖 다양한 욕구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 책으로도 DVD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진여운 꿈을 이룰 수 있다 시크릿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끌어당김이라는 근본 법칙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나 또한 여러 해 동안 이것을 주제로 삼아 글을 써왔다 마치 거미가 거미집을 지어가듯 우리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해 점점 더 커다랗게 외부 세계를 창조해 나간다 때로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창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우리 삶의 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따라 그것은 점점 자라날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로든 긍정적인 의미로든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품으면 놀라운 힘이 나온다 그 힘은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운명의 창조자로 만든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여러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만족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그러나 시크릿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시크릿은 행복을 판매한다는 약장수와도 같다 시크릿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의 서비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세뇌 목표를 세우라고 그런 게 왜 필요해 당신이 가진 창조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신 자신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시간 낭비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 하지만 시크릿은 우리를 잘못된 궤도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이용해 살아갈 것인지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기 내부의 어떤 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창조 행위를 계속한다 문제는 그 지점이 때로는 자기 회의와 두려움, 분노, 부정적 인식, 죄책감, 고통 등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품으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그것이 비롯된 원천의 순수성에 달려 있다 그 마음의 원천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의지력과 정신력을 미친듯이 풀어놓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크릿을 만든 이들은 사람들이 항상 마법의 치료법 즉 복잡다단한 문제거리에 대한 완제품의 해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왕이면 그 해결책이 저절로 바깥에서 찾아와주고 별로 수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여기서 물질적 욕망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신상품 평면 TV와 같은 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찰이나 어떻게 하면 인생의 근사한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철학적인 주제보다 언제나 훨씬 매력적으로 들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후자 속에 숨어 있다 자기 성찰을 계속해서 더욱 다정하고 풍요로워지고 내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남들에게 나누어줄 것도 더 많아진다 그리고 나누어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그들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것이 얼마나 풍부하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삶이 가진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감탄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운스마인드를 소개해드렸고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더 리치라는 책으로 마지막 챕터에 아홉 가지 질문이 나오죠 아홉 가지 질문을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 해보면 존재에 관한 질문, 비행에 관한 질문이 먼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이 존재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행위, 두잉에 관한 질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존재로서 이것을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즉 소유, 해빙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해빙에 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큰 오류다 라고 이제 운스마인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먼저 아는 것 그것이 결국 쉬운 작업은 아닌 것 분명하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그럼 조금은 더 쉽게 답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시스템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영웅의 여정 애벌레에서의 나비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날아오르는 그 영웅의 여정 그 여정은 정말 끊임없이 시스템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는 굉장히 취약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책춘함 나비스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우주와 동등한 협력관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따라서 우리 몫으로 지워진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진 창조의 힘을 깨닫고 그것에 접속해서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루지 못할 일이란 없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우주를 향해 자신의 의지력을 아주 쉽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물론 우주는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소망 하나하나까지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주는 또한 우리의 욕망의 원천을 알아서 그것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게 미운 우리 새끼의 헛된 욕심인 건지 아니면 셀프의 진정한 욕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주는 우리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안다 우주는 우리가 사랑과 감사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 사이토이토리 식으로는 절대로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삶 Feeling good 다 같은 얘기죠 우주는 비판 없이 지켜보고 있다 우주는 이성적이고 다정하고 너그럽다 따라서 우주는 항상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지는 않는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는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욕망이 실현될 때까지 적용할 온갖 창조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법칙이다 하지만 비록 그 법칙이 중요하긴 해도 독립된 법칙은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 연속적인 법칙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그 법칙들은 서로 어울려 춤을 추다가 드디어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 굳이 우주를 향해 손을 내밀 필요도 없고 원하는 것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 우주가 공공서비스 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우주는 궁핍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주는 충분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주와 동등한 협력관계를 이루어갈 뚝심있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다 우주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재미있는 구절이죠 우주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또한 우주는 우리가 우리 몫에 진정으로 참여할 용기가 있는지 또 스스로 만족해야 할 만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때 비로소 우주는 우리를 돕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을 것이다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중요 단계에서 우주와 협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의 의도, 마음먹기와 욕망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마법적인 몽상을 이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주가 가진 창조의 법칙에 대한 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상상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법칙들은 서로 결합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창조의 역량을 선물할 것이다 이제 디퍼 시크릿이 창조의 법칙을 함께 만들어내는 비장의 12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이 법칙들이야말로 우리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성취한 성공적인 삶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비밀이다 이 12가지 법칙에 의해 내 조국인 네덜란드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축구 영웅이 된 거스 히딩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불탈 수 있었고 언제 어디에서든 승리를 이끌어오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책은 우주와 인생의 참 비밀을 캐어들어가는 놀라운 내용이니만큼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크릿에서와 같은 표피적인 자극이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깊이 음미해 가면서 마음으로 새기며 읽는다면 단 한 번을 읽고도 어느덧 인생의 새로운 경지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담는다면 당신의 삶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꼭꼭 씹으면서 끝까지 소화해내기를 자 그러면서 열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성공하는 삶을 창조하는 열두 가지 법칙 디퍼 시크릿 원하기 결정하기 책임지기는 기적을 창조하는 필수 선택이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소망하더라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주는 것은 없다 진짜 비밀은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얻느냐에 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원해야 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고유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그 결정은 머리가 아닌 가슴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일에는 완전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원하기 새로운 것을 원하기는 다른 모든 선택사항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기에는 더 이상 매력이 없을 때에만 효과가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의지하고 믿어왔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결과에 정말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당신이 여전히 옛 믿음을 고집하고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계속할 핑계를 댄다면 당신은 아직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될 것이다 원하기는 절대적이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결정하기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온 존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 이거는 우리의 애고의 미운 오리 새끼의 애벌레의 헛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난의 백조 나비의 진정한 셀프의 진정한 욕구인 거죠 그렇게 원한다면 이제 당신의 꿈과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마음의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된 것이다 마음의 결정은 모호하거나 몽롱한 것이 아니다 특히 그 결정을 글로 써서 자신과의 신성한 약속으로 여길 때 그것은 실제로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된다 당신이 무엇을 왜 결심했는지를 글로 적고 당신의 의도 마음먹기가 무엇인지를 글로 적어보라 왜 이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결정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옛날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고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찌 될 것인가 당신은 진정으로 결심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책임지기 정말 결심할 준비가 된다면 그 결심이 가져올 온갖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믿음을 놓아주는 일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의 약 80%는 이미 예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이들도 모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만 내겐 그렇지 않아 등등의 핑계를 대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의 무의식 속의 대화는 내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들로 채워지고 만다 만일 이런 부정적인 믿음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은 무의식을 의식세계로 불러낼 수 있을까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당신 깊숙이 숨어 있는 내적인 고통이나 두려움 혹은 그 두려움 아래 감추어진 불안감과 마주치게 된다 이 고통은 정서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당신은 자유로운 선택과 꿈의 창조를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들을 낱낱이 드러낼 자신이 있는가 삶의 목표 당신은 왜 사는가 마음먹기 당신은 사는 일에 얼마나 의욕적인가 동기 당신이 가진 동기로 당신이 정한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가 신념 당신은 어떤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나 그것들은 당신의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당신을 실망시키는가 확신 당신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정관념을 버릴 만큼 자발적이고 용감한가 믿음 당신은 우주의 사랑과 선함을 믿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정직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알아보고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첫 챕터 법칙 1까지만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나간 의지의 재갈을 물려라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당신이 갈 길은 오직 하나뿐 그 길만이 당신의 길이어서 싫든 좋든 가야만 하리 선택은 당신이 아닌 길이 하는 것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갈까 웅덩이와 돌멩이들이 널려 있는 길을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는 골짜기를 마지못해 억지로 걸어가려나 아니면 출발할 때보다 다정하고 현명해지리라 그렇게 믿으며 걸어가려나 길이 당신을 선택한다면 당신 또한 그 길을 선택할 텐가 한스톨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해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의지도 행사하지 않고 저절로 해결되도록 놓아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아주 간단해 만일 내가 숨을 쉬고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너는 살아있는 거야 복잡한 문제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할 줄 아는 내 친구는 그렇게 말한다 일단 숨을 한 번 쉬고 나면 더 이상 숨쉬기는 어렵지 않아 나는 잠시 조용해진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는 일 자체보다 숨을 쉬느라고 더 바쁘다 물고기처럼 우리는 뻐금뻐금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아간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숨을 들이마시느라 바쁘고 소망하기에 바쁘고 계획하기에 바쁘고 특히 원하기에 바쁘다 원하고 원하고 또 원한다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원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다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이상 옳지 않고 의지의 고삐를 놓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싶을 때 우주는 저항을 이용한다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의지는 존재의 핵심이다 의지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서 우리가 걷는 길을 창조해 나간다 나는 의지의 힘을 믿는다 긴 세월에 걸쳐 내 삶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나의 의지력이었다 내가 11살 난 소녀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의지는 내가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되어주었다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도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 의지를 시험했다 내가 아주 중병에 걸렸을 때도 나를 살아남게 한 것은 나의 의지였다 직업에서도 의지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행로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기본 원리였다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했고 결국은 이루어냈다 난 유럽에서 휠체어를 탄 첫 번째 프로사진 모델이 되었고 성공적인 칼럼 리스트와 출판인이 되었으며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출판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의지도 행사하지 않고 저절로 해결되도록 놓아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주역의 원리죠 지난 몇 년간 나는 과연 우리 인간이 의지력만으로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맞서는 데에는 강력한 의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의지의 도움 없이도 일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것이다 내 삶을 돌이켜보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든 모든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거나 기대와는 달리 좌절이나 고통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까스로 실망과 분노와 좌절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늘 생각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왜냐하면 항상 나중에 가서야 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일이 오히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 때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은 대개는 바로 실제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바이런 케이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그 내용하고도 맥락이 닿아있죠 최근에 헨리 보레리슨 아주 오래된 중국의 지혜와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우연히 서가에서 꺼내들었다 무위의 장에서 이 아름다운 구절이 있었다 황제가 마법의 진주를 어떻게 되찾았는지 아는가 전말은 이렇다 황제는 황하 북쪽으로 길을 떠나 곤륜산 꼭대기까지 올랐다 남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법의 진주를 잃어버렸다 그는 한 지자에게 그것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마법사에게 지시했으나 그 또한 실패했다 천하장사에게도 명령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무에게 말했고 무가 그것을 찾아냈다 없을 무자를 썼습니다 이상도 해라 황제가 소리쳤다 무가 그것을 찾아냈구나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젊은이 무위의 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이 가진 힘을 아름답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 무위의 힘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 동시성 그리고 우리가 에고에 아둥바둥하는 집착을 좀 놓아버리는 상태 제 표현으로는 백조, 나비, 셀프 게임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에 아둥바둥하는 노력적인 행동을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셀프 모드에 가까운 그 느낌으로 느끼면서 그때 오는 영감이라든가 그때 오는 어떤 동시성을 활용하면서 걸어가는 그것을 무위라고 이제 표현하면 저는 제가 말하는 그 내용과 일맥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에고리스 액션이죠 셀프 인스파이어드 액션 그렇게 이 무위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지력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연료이다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고 우주가 가진 참다운 풍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용기, 겸허함, 신뢰와 같은 좀 더 내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에게 아주 소중한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일은 우주나 신이 처리할 몫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직접 그것을 해결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냥 놓아두어도 잘 보살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의지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서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길의 끝자락에는 그저 가기만 해야 되는 길이 놓여 있다 그것은 확신도 보장도 없는 미지의 행로이다 의지를 넘어서는 길이지만 우리가 진정 걸어가야 할 길이다 디퍼 시크릿이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현실에 강요하는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 대개는 실제로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현실과 싸우느라 우리 앞에 펼쳐진 행로에 저항하느라 우리는 가끔 우주가 보내는 진짜 신호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의지는 그 길을 걷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길의 끝자락에는 그저 가기만 해야 되는 길이 놓여 있다 최근에 나는 시크릿을 다룬 토크쇼를 보았다 시크릿을 읽고 실망한 여자가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크릿이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팬이 된 사람입니다 여동생과 그것을 두고 워크쇼까지 해봤지요 하지만 1년을 실행해보고 나서 나는 이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토크쇼의 진행자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물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긍정적 사고를 하고 몇 가지 일을 강도 높게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숲속의 전엔주택 같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난 실제로도 내가 정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난 여전히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부근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시크릿이 가진 문제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을 읽고 DVD를 본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몹시 좌절감을 느낀다 시크릿을 사용했는데도 왜 항상 모든 일이 잘못되는 걸까 그들은 그렇게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실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즉 우리는 우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얻는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원하는 그 욕심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장, 우리의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석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 거라는 질문, 빙에 관한 거죠 무엇을 원하는가에 공명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끌어당긴다 우리가 가진 무의식적인 필요나 욕구, 의구심, 두려움에 맞장구치는 것들만을 끌어당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또 진심으로 인정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끌어당기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의지를 놓아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밀어내며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내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는 바로 밀어내며 법칙이 작동한다 밀어내며 법칙은 이를 튕겨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노리는 목표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을 끌어당기기도 한다 이런 순간에는 우리의 의지를 놓아주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밀어내며 법칙이 우리를 쫓아버리려고 하는 방향을 차분하게 바라보라 그 순간에는 그 길이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바른 방향이다 만일 우리가 고집스럽게 의지력을 잘못된 옛길로 몰아간다면 그때마다 밀어내며 법칙이 작동해서 우리가 걷는 길이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각 챕터마다 요약과 확인과 실제 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약 우리는 우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장에 필요한 것을 얻는다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공명하는 사람들과 경험들만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정확하게 자신의 무의식적인 필요와 욕구 의구심 두려움에 맞장구 치는 것들만 끌어당긴다 디퍼 시크릿은 우리의 의지를 현실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자신에게 좋은 것은 자신이 최고로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대개는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다 현실과 싸우고 우리 앞에 놓인 길에 저항하느라 우리는 가끔 우주의 진짜 메시지를 놓쳐버린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내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의지를 놓아주어야 한다 그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밀어내며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더 이상 올바른 길에 서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우주의 고삐를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혐오감과 저항감을 이용한다 확인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에너지와 힘과 사랑을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놓아준다 나는 온 우주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일 또한 완전하다고 믿는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고 현세에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실제 훈련 첫 번째 나는 내 의지를 기꺼이 창조의 도구로 이용하지만 만일 저항감을 느낀다면 어떤 일에도 내 의지를 강요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원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움켜쥐기와 놓아주기가 그것이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과 세도나 메서드가 생각나는 구절이죠 움켜쥐려는 의지가 나를 건강과 사랑, 행복, 성공 등으로 이끌 것 같지 않아 보이면 나는 당장 내 의지를 놓아주고 그 고삐를 우주의 손에 맡길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침반으로 여겨 나의 내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격려로 받아들인다 네 번째 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음을 안다 나는 그 어느 곳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으며 지금의 내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나는 만일 내 의지의 에너지가 내 삶을 다시 통제하려고 위협한다면 거기에 맞설 것이다 그때는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을 붙들어주고 참다운 나로 돌아가기 위해 뭔가 다른 일을 한다 또 참나의 얘기가 또 나오죠 나는 숲속이나 해변을 개와 함께 산책하거나 혼자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건강하고 순수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또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향유를 풀어 근사한 목욕을 한다 이 책은 각 챕터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시크릿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 또 이러한 삶의 원리들에 먼저 순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번 전체를 한번 여러분 낭독해 드렸고요 책 전체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책춘함 정모 도서로 함께 또 선정해서 함께 읽어보는 다음 달 정모 도서로 제가 선정해 볼 예정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한번 정말 시크릿에 관심 있는 분들이었다면 정말 한번 정독해 보실 만한 책으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책춘함 나비효과 말씀드리죠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추천드리는 책들 여러분 소장하셔서 한 7번 정도 듣고 읽고 쓰고 함께 토론해 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해서 또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책을 소장함으로써 정말 좋은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응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정말 멋진 나비효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작은 참여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라는 그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라는 동화에서 그려주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한 발짝 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참여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딥퍼 시크릿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 북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책으로 되살려낸 여기가 끝이 아니다 12장 30일 변화 프로그램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라 본 즈음 나비스쿨 출판서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출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모두 출간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 이제 KBS 서혜정 성우님과 이제 MBC 조혜신 성우님 또 권유와 지도 아래 오디오북 출간을 함께 해보게 됐고요 또 감사하게 또 서혜정 성우님께서 포장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목도 함께 앞에 타이틀이랑 좀 읽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첫 책춘함의 오디오북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책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책으로 어포메이션 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살려내는 이 책들이 정말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데 멋진 도약대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디오북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전체 다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같이 링크로 현재 지금 교보문고에서 먼저 출시가 돼서 교보문고 같이 오디오북으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소장으로 또 함께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0일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산 책 속에 기적적인 30일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면 나는 즉시 그 책을 던져버린다 나는 30일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은 혐오한다 바로 그 이후로 나를 위해 의도적 창조법칙으로 들어가는 30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약간 쑥스럽지만 그 놀라운 나의 삶을 바꾸어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첫 열흘은 악몽과 같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그 기간은 익숙하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보냈다 그러나 결과가 대단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심한 스트레스나 극한 공포는 말할 것도 없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걱정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까지 정상이라고 믿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로 사는 수단을 발견한 것 같았다 지금은 거의 매일 의도적 창조의 네 단계를 실천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 만든 그 30일의 시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계속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바꾸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아무리 좋게 생각되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첫 30일은 엄청난 출발이 되어 나의 에너지 흐름을 충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나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중요한 두려움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느낌이 문제가 없을 때만 운전한다 친밀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털어놓을 때도 약간 두려움을 느낌으로 나의 에너지 밸브가 열려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숨풍이 분다 가끔 침울할 때는 방문을 잠그는 것이 편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나 누가 침입할 것을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돈은 어떤가 지금은 돈이 쉽게 몰려든다 과거에도 한동안 그랬다 그러나 프로그램 초기에는 나의 에너지 흐름의 정비례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멀리 있었다 들어오는 돈이 없을 때면 나는 나의 밸브가 두려움과 염려로 다쳤음을 안다 돈이 넘칠 때는 나의 밸브가 열려 있음을 안다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나의 소위 스위치 바꾸기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빨리 바꾸는 일이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온갖 염려하는 습관을 찾아 그 밸브를 열어놓는 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밸브가 다치지 않고 약간이라도 열리게 되면 돈이 들어왔지만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모으는가에 비례했다 지금도 부정적인 초점을 가지는 일이 있긴 하지만 잠시 혹은 한두 시간이고 때로 내가 옛날처럼 느끼고 싶어 할 경우는 하루나 이틀 동안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고 돌아온다 이제는 부정적인 일에 부정적인 느낌으로 빠짐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과 꿈, 행복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집중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늙은 개든 어린 개든 아니면 중간이든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자유는 너무나 특별해서 직접 살아보는 즐거움을 누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완전한 개인적 자유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으로부터 자유 증명하거나 정당해야 할 필요로부터 자유 궁핍의 필요로부터 자유 걱정으로부터 자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당위로부터 자유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자유 얻고 용기를 내고 번영하고 또 원하면 탁월할 자유 내가 말하는 것은 내년이나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일이다 그 첫 30일 동안 그런 것이 나에게 시작되었다 물론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 일은 계속 될 것이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럴 것이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즐겁다 나에게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변명거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다 만일 당신이 30일 변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자신의 두려움과 큰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두려움도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당신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습관이다 오래되어 편안해진 습관이다 필요의 필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 끈질긴 습관은 우리가 정상으로 여기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그 습관이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 진동 속에 사는 것은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아서 일단 거기에 빠지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상당히 큰 모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의도적 창조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흥미로운 이분 현상을 발견했다 한편으로 이 원리를 흥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그룹은 필요의 필요를 내려놓기를 부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강사님의 말씀이 대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이런 모임에 계속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6년 전에 올 때는 에너지 밸브를 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을 떠난다면 바로 그게 두렵습니다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여성의 밸브는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분의 두려움 중독은 오래전에 필요로 동갑했다 누군가가 그분에게 좋은 느낌을 느끼는 법을 찾음으로써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다고 제안하면 그분은 자신을 지탱하던 지지대가 쓰러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주제를 꺼내는 것마저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그분의 정체성이고 안전담요였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행복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세요 그러나 나의 불안을 빼앗지는 마세요 그러면 저는 박탈감과 취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필요의 필요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행한 생각이 있다 중독이나 감정적 혼란을 극복하려면 먼저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모임에서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성장하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공포를 토해버리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 역시 부정적인 사고가 필요로 둔갑한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감정적 고통이나 약간의 불편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중독이다 따라서 물리적 존재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가짐으로 우리는 부정적 반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부정적인 느낌과 흐름을 많이 가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광적인 3개월 끝에 배운 교훈 이자율이 오르고 번창하던 담보대출 소개 사업이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난 이것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하루 만에 대출금이 바닥났고 따라서 나는 하루 만에 긍정적인 데서 부정적인 대로 바뀌어 상황 망가진 시장을 원망했다 와 최고야 해서 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로 바뀌었다 나는 경기 하강과 급속히 줄어드는 은행 계좌 잔액의 초점을 고정한 채 곧 방송 예정인 방송 광고를 근심어린 눈으로 주목했다 이것이 나를 재정난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분명히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모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확장할 만큼 많은 주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내 평생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나의 문제 중독이 다시 안전 담요가 되었다 내가 안전을 느낄 때는 부정적이라는 익숙한 진동에 빠질 때 뿐이었다 나는 배운 대로 신바람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초조한 나머지 금방 포기해버렸다 다시 새로운 각본도 쓰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커피만 마셔대고 걔에게 소리치며 내가 쓴 돈은 엄청난데 들어올 돈은 너무 적은 데 따른 공포에 질리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못 못하면 어떡하지 에 이르렀다 방송 광고가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5년 수입에 맞먹는 금액을 썼는데 충분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살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나는 강력하게 자기력을 가져 매우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내가 두려운 생각을 할 때마다 더 큰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었다 나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몇 년 전 돈을 잘 벌 때처럼 이리그리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고 했었다 광고 방송은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20여 개 주에 걸쳐 주말 동안 나갔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 오 제발 난 이것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간청했다 이런 나의 원하지 않는 것이 가진 견고한 진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함은 우주에 없다 나의 밸브는 닫혔고 장난감 가게로 들어가는 문은 빗장이 쳐져 있으며 어렁푸시나마 행복과 비슷한 것에 대한 나의 저항은 은하스보다 컸다 그 엄청난 실패는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포에 빠지게 했다 그 광적인 3개월 동안 나는 기를 쓰고 마치 고개를 숙인 병아리처럼 내달렸고 벨브를 닫은 채 수입을 창출하려고 혼신에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원하지 않는 것들에 끝없이 초점을 맞추었다 상황에 대한 비난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시장 상황, 예금 부족, 수입 부족, TV방송 실패, 지불하지 못한 제작비용 등 이 모든 것이 나의 초점이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바라볼수록 그것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나의 고통스러운 도움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우주가 불쌍히 나를 여겨서 일종의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선택하라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다 큰 돈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와주려는 사람도 아니었다 간단한 가르침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불쑥 내 무릎 위에 쏟아졌다 시작하는 법을 배우다 이 새로운 가르침에 흥분했지만 처음에는 도무지 끌어당김의 법칙 네 단계로 즐겁게 뛰어들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열 여덟 시간 동안 계속 불안 속에 있었으므로 부정적인 초점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진동이 너무 강했고 따라서 어떤 출반 프로그램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아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방법을 찾으면 돼 별거 아니야 앞으로 30일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돼 그러면 네 단계에 나머지를 시작할 수 있어 몽상이었다 그것은 매우 큰일이었다 그러나 밑바닥에서 시작된 결심인데다가 도망칠 곳도 없었기에 돌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인 의도적 창조자가 되는 멋진 여정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을 해보기 전에 이 30일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 30일이 깊이 숨어 있는 부정적인 습관을 찾아내어 비상할 곳을 알려줄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있던 곳을 찾아냈을까 나의 출발은 이랬다 비록 어설프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나를 얼굴 메고 있던 진동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간절한 시작이었다 이 30일 프로그램은 내가 끌어당김에 법칙 자료를 받고 하루도 되기 전에 설계한 것이다 이제 나의 일기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려 한다 도입 프로그램에는 단 두 단계만 있다 1. 현재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일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 등에서 초점을 옮기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부정적인 모든 일이 아니라 현재 긴급한 일에서만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알아내고 느끼기에 가장 쉽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늘 중요하고 당신 눈앞에 있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당신을 초조하게 만든다 만일 통장 잔액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하고 아래의 2단계로 스위치를 돌리도록 한다 만일 눈앞에 있는 이혼 문제가 당신에게 뱃속을 뒤틀리게 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스위치를 돌려야 한다 만일 다가오는 면허 시험 생각이 당신을 초조하게 한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스위치를 돌려야 한다 첫 30일 동안 나는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각본을 쓰지 않았다 그런 일은 초기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혹은 새로운 각본을 쓰므로써 자신에게 재확신시키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처음 30일 동안에는 속히 진동을 바꿀 수 있는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부정적이라는 사악한 습관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 발견한 유일한 방법이다 2. 매일 자신에 대해 감사할 것 하나를 새로 찾아 스위치 변경 주제를 만든다 스위치 변경 주제란 그날용으로 만든 주제이다 불안하거나 침울함 약간이라도 무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전환을 위해 미리 정해 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해둔 주제가 있으면 벨브를 열기 위해 생각할 것을 광적으로 찾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해 감사할 것을 찾는 일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말을 믿기 바란다 쉬운 일은 아니다 삶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든지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특성이나 재능에 대해 인정하는 일을 혐오한다 그래서 3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찾는다고 생각만 해도 거북하다 다행히 이런 행위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런 혐오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일에 상당 시간 집중해야 하기에 그동안은 다른 걱정거리를 잊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감수할 수 있을까 머리카락이나 깨끗한 손톱 노래하는 목소리 숫자 감각 쇠를 좋아하는 것 큰 체격 리더십 능력 연기력 강한 손 육아 능력 스키 능력 회사에서 지휘 판매 능력 등은 어떤가 자신에 대해 감수할 것을 30까지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습관적인 걱정이 낮 동안 스며들어 걱정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극복할 것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즉각 그날의 주제로 스위치를 변경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날의 감사 주제로 선택한 것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상관없다 다시 말해 어리석게 느껴진다거나 더 나은 것이 생각나더라도 그날의 감사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 늘 함께하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당신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러므로 24시간 동안 그 주제는 당신의 감사 주제다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그날의 감사 주제를 생각하기 바란다 기억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집중해 높은 진동으로 초점을 맞추면 습관적인 걱정 습관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첫 10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주로 돈에 관한 것에 집중을 멈춘다 그 대신 그날 감사할 것이 무엇이든 즉시 그것으로 스위치를 전환한다 그러나 나는 첫 3일 동안 스위치 전환 과정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때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이 너무 깊고 길어서 금세 넘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걱정으로 빠져들었다 계속 긴장했다 돈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것만 많았다 광고는 먹혀들지 않아 당황했고 급히 채용한 새로운 판매원은 나보다 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지만 계속 원하지 않는 것만 생각났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고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 걱정하는 습관은 떨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거나 전화로 즐겁게 통화할 때도 그랬다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다음 대출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걱정했다 그러다가 나의 행동을 깨닫고 생각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것도 되지 않자 나는 정말 당황했다 첫 3일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몇 시간 내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경악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돈이 마치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런 습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어리석은 짓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3일째가 되는 날 나는 하루에 97% 정도를 걱정 근심 불안 공포에 쏟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심히 낙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분이 치밀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늘 그리고 무의식 중에 염려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때 나의 마음 상태로는 혼잣말도 소용이 없었고 새로운 각본을 쓰는 일도 불가능했다 그때 전환할 것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쉽게 초점을 맞추면서 양질의 높은 진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나의 안내자 덕분에 자기감사를 선택했다 그것이 꽤 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앗 불쌍 그 일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단 거기에 이른 다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굳은 결심으로 계속했다 어쨌든 자기감사는 내가 선택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일이 훨씬 쉬워짐을 금방 발견했다 이제 나는 전환에 들어갈 구체적인 것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감사를 느끼는 일은 힘들었다 비록 그날의 감사 주제가 다리를 면도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고 강렬하게 느껴서 흥이 나게 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때로 나는 사무실 환경에서 벗어나 밖에서 걷기도 하고 나무 아래 가만히 서 있으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하면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나의 느낌에 더 쓰여지게 했다 그날의 감사 주제가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었다 5일째가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뭔가 느리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하루에 4분의 1 정도만 정말로 좋은 느낌에 머물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결핍 상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첫 10일 동안은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스위치를 전환해야 할수록 더욱 우울해졌다 사람들이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활달한 사람인 내가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는 사람 내가 늘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되고 있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는 실제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하루 16시간 내지 18시간을 보내는데 이럴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너무도 낙심된 나머지 우주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자기 염민에 빠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르퉁한 얼굴로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실로 그 첫 열흘 동안은 익숙한 나머지 편하게까지 하여 내 삶의 동반자가 되었던 그 염려의 진동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많았다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더욱 괴로웠다 아무튼 다른 중독도 깨뜨렸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이 습관도 깨뜨릴 것이라 생각했다 6일째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좌절과 분노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중에 내 몸의 화학적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내가 좋아하는 나무 밑에 잠시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날 감사할 것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45분이나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다 감사하게도 그날은 더는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요즘은 그렇게 감정이 빗나가면 나 자신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나 나를 괴롭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면 대체로 금방 답이 발견되어 이를 큰 소리와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쫓아버린다 그러나 초기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느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첫 열흘이 다 되어 가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안한 느낌이 갑자기 나타나 종일 나를 휘어잡는 일이 수십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부정적인 진동에 지배당하는 일도 사라졌고 그걸 느끼면서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정복한 느낌이 들었다 환희에 쌓였다 또한 그 열흘 동안 나는 공상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더 많은 돈 더 많이 일한 시간 같은 일상적인 것을 드러내긴 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꿈은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호수 곁에 있는 조용한 별장 같은 나의 평생 소원이 생각날 때는 그냥 한숨을 쉬면서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금지된 갈망이 되게 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새싹부터 잘라버리기로 결심하고 제 8일에는 나의 특별한 열정이라는 나무를 쪼개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것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때야말로 오래 감추어 온 그 갈망을 꺼내서 솔직하게 원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그에 대해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적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멋진 한 시간 동안 기분이 좋아져 좋은 느낌으로 들어선 다음 나무를 쪼개면서 개와 나 자신에게 호숫과 숲속에 있는 나의 집에 관해 이야기했다 냄새 나무 선착장 집의 장식 해질 때의 물빛을 설명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까지 절대로 난공불락이었던 장벽을 깨뜨렸다 나는 환상에 빠지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극복했다 그 주간에 그 주간에 동시성이 시작되었다 바로 다음날 TV에서 나의 호수를 보았다 달력에서도 보았다 잡지에서도 보았다 마치 우주가 우리는 너의 말을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내 것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책도 대부분이 그것에 해당한다 나는 다시 황홀감에 빠졌다 구일제는 대금을 지불해야 해서 편안하지 않았다 어떻게 느껴야 할까 결풉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초점을 과연 변경할 수 있을까 나의 느낌에 주목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책상 앞으로 갔다 다행히 그 달은 평소보다 쉽게 넘어갔다 물론 감사로 전환해 초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 그 달의 시비를 두려워하는 오래된 습관을 무너뜨린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그 전략은 잘 먹혀들었다 그러나 결국은 들판으로 가서 조용한 늦은 오을 즐기며 기분이 좋아지게 했다 그날 오후와 저녁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없었다 일기의 마지막 줄에 윗줄을 그어놓았다 이제 잘 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곳곳에서 아이디어가 솟아났다 나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느낌에 빠지려 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생기면 희죽희죽 웃으며 그 느낌을 찾아낸 나를 다독이면서 진동 스위치를 전환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그때 나는 수입에 관해서는 완전히 편안해 정직하게 말하면 전혀 염려가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얼마나 멋진 느낌이던지 오랫동안의 습관에 따라 지금도 나는 안 돼 이젠 안 되겠어 자금은 너무 적고 들어오는 돈도 충분치 않아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무너지기도 한다 물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는 순간은 낙심되기도 하지만 무엇이 그런 느낌의 원인인가를 찾아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거기서 스위치를 전환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거치면서 나는 평생 무의식 중에 하던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너무 깊이 뿌리받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몰랐던 그 깊고 깊은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나의 초점과 느낌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10일에서 30일까지 다음 20일 동안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락가락했다 상태가 좋아 쉽게 흥을 도둘 수 있을 때는 실제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러나 우울한 날은 조금만 우울했고 이상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이 컸다 고주파 에너지를 몸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 생기는 것 같은 불쾌하면서도 분명한 이 느낌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변동은 신체가 장기간의 고주파 진동에 적응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것은 신체의 화학적 구성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게 됨을 이제는 안다 여러분 진동수가 변화하면 그것을 받아낼 우리 그릇도 변형이 돼야겠죠 느낌과 달리 부정적이고 신체적인 감정은 화학성분이 관련되는 것으로 기분의 변화는 단순히 화학적 조종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분 변화를 상당히 심하게 겪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만 겪는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다행히 이런 것은 일시적이다 사실 이것은 약 6주 정도 경험하게 되며 보통 3개월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이런 변덕은 불쑥 나타나 예상치 못할 때 나를 강타하곤 했다 솔직히 너무 좋지 않아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 되면 그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나의 프로그램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전날의 기분이 남아있든 말든 아침에 반드시 행하는 의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좋아해서 결코 빠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나의 내적 존재 즉 확장된 자아와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본질인 생명에 대한 경혜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날 하루나 그 주간 또는 1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느낌이 나를 통해 흐를 때까지 쉬어가며 설명했다 그 경건한 시간은 재미있으면서도 자극적이어서 나는 이를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에 일부러 소중히 여겼다 그 의식을 빼먹을 때는 반드시 공허함과 방향을 잃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높은 심장박동으로 들어가 쉽게 그날의 감사 주제로 선택한 것을 느끼는 곳에 이르렀다 어떤 날은 빨리 시작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것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차츰 뒤로 물러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침체된 날에는 원하지 않는 것이나 스트레스에 구체적으로 소점을 두지 않았고 단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였다 나의 발걸음은 새로워졌고 마음과 입에는 노래가 나왔으며 얼굴에는 거의 항상 미소가 머물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감격과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법을 스스로 배웠지만 경기가 하강하면서 외부 상황에 맞춰진 부정적인 초점을 많이 가지다 보니 즐거움을 만드는 법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러나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신나는 신참 선수처럼 그것을 되살리고 있었다 나는 즐거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관심을 원하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그날 감사할 주제로 흘러가든 아니면 재미로 그렇게 하든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기본으로 만들어진 끌어당김의 흐름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고 지금도 좋아하는 느낌 중 하나인 사랑이 생겼고 삶의 매력에 빠졌고 내 몸 전체에 흐르는 큰 즐거움의 에너지를 느꼈다 이제 나는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나 그날의 감사할 주제로 스위치를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다음 대출을 어디서 구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눅눅한 구름이 나를 에어쌓고 있음을 느끼고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달아 바로 빠져나왔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시작되면 즐거움도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 멋진 동시성을 주목하는 버릇이 생겨 거의 집착 수준에 이르렀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멋진 경관과 최고의 음식 근사한 웨이터가 있는 식당을 새로 찾겠다고 결심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친구가 속담처럼 불쑥 전화를 걸어 그런 장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두툼한 흰색 작업 셔츠를 원하는 품목 목록에 특별히 추가했다 그것은 분명히 매장에서는 이제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3주 후에 갑자기 복사용지를 사러 외진 곳에 있는 할인 매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빙고 내가 원하는 셔츠가 진열장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단 한 벌만 있었다 나는 육류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어느 날 맛있는 햄버거를 꼭 먹고 싶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철물상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갔더니 바로 옆에 새로운 매장이 막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고 신선한 고기가 있었다 이렇게 거듭거듭 고 주파수의 생활이 정말로 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은 30대 30 즉 30일 중 걱정이나 염려로 점철된 날이 30의 비율이었는데 이제 17대 0대 13 즉 즐거운 날이 17일 걱정이나 염려한 날이 0일 이상하게 침체된 날이 13일이 되었다 기념비적인 발전이었다 그러나 보상을 향한 갈망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나는 두 주 정도 될 때부터 돈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때 한 일은 온통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30일째가 되었다 잔액이 넘치는 은행예금은 어디 있는가 대출을 요청하는 전화는 왜 울리지 않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겼다 나는 그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것은 이전과 동일한 부정적인 초점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조금씩이긴 했지만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신이 났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어오는 이 이상하면서도 끊임없는 흐름은 내가 진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했다 나의 밸브가 닫히기보다는 열려있으면 수입이 줄지는 않았다 나의 당자예금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아주 조금씩 증가했다 다시는 줄어들지 않았다 몇 달 만에 큰 흐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도 문이 열려있긴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원하는 것이 하나씩 차례로 나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컸고 대부분은 작고 재미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엄청난 작품에 깊은 감사도 없었는데 인생강자 개론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기 전에 우연한 기쁨으로 만들어낸 시청각 프로그램이었는데도 세계 곳곳에서 굉장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의 예습관이 모두 30일 만에 없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 심지어 돈이 풍족하게 들어오는 요즘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또는 얼마나 현명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각본을 쓰면서 계속 나에게 말하고 스위치를 전환한다 지금은 그날의 감사 주제를 정하는 대신 이달에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에너지가 특정한 고온을 향해 흐르도록 진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둘째는 항상 어떤 것이 준비되어 가장 필요할 때 흐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계속 훈련해야 한다 이제 쉬워지는가 그러면 좋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며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며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끝까지 계속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이며 환상적인 날도 있고 끔찍한 날도 있을 것이며 심히 감정적인 날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좋든 싫든 물질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이든 삶에서 원하든 모든 것으로 가는 문을 닫은 줄도 모른 채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일로 이 처음 30일로 모두 습득할 수는 없다 그 첫 달의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의도적 창조로 가는 네 단계로 전력 투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번영 안전 건강 자유 기쁨 활력 창의성 독립 만족 본연의 존재 상태 본래의 방식 본래의 존재 목적 등을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이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이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이리 혹은 저리로 가게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매일 매 순간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요약하면 남은 인생으로 하기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느끼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다음은 의도적 창조라는 이 멋진 신세계로 들어가면서 명심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단계 1 원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단계 2 원하는 것을 찾는다 단계 3 원하는 것을 느끼는 장소를 찾는다 단계 4 우주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경청하고 허락한다 단계 4 A 결핍 상태에 대한 초점을 중지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 1.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느긋해야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밸브를 열어 놓아야 한다 2.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너지 밸브가 닫힌다 어떤 것도 고칠 필요가 없다 그 생각만 중지하면 된다 3. 세상이 변해야 내가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안전은 나의 에너지 흐름을 통해 만들어진다 4.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5. 지금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에 집중하거나 반응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악화될 뿐이다 6. 침치되어 있을 때 느끼는 방식을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죄의식이나 좌절 등 무엇으로도 부르지 않는다 그냥 거기서 나와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 7. 소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단한 것을 원한다 그리고 새로 원하는 것을 만드는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당신의 본질인 최고의 에너지는 흘러갈 출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만들도록 한다 8.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진동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9. 즐거운 상태가 되기 전에는 좋은 느낌을 기대하지 않는다 종일 즐거운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한다 주파수를 높이고 밸브를 열고 고주파 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즐거운 상태로 들어간다 10. 이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밸브가 닫힐 뿐이다 가볍고 즐겁게 한다 그러면 더 빨리 이루어진다 11. 밸브가 닫힌 상태이거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영감이 없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먼저 밸브가 열리게 한 다음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행동한다 12.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추하고 어둡고 불쾌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12. 중지하라 그러면 원하지 않는 일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13.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14. 나쁜 느낌이 들어가 에너지 밸브가 닫혔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쁜 느낌만 든다 14.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낸 자신을 칭찬한다 15.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15. 밸브가 닫히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중지한다 15. 사물이나 사람, 상황, 사건, 환경, 장소, 영화, 음식, 운전자, 상사, 장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16. 밸브가 닫혔거나 단절된 존재에 따른 슬픔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흘려보내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17. 병에 대한 이야기로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한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에너지 밸브가 열리게 한다 18. 문제 찾는 일을 중단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진동 가운데 머물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19. 갈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20.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 밖에 있다는 생각을 중단한다 21.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든 각도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과 목표를 만든다 22. 비록 내가 옳더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느낌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밸브가 닫히고 높은 에너지 흐름이 다른 영역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한 영역으로 연결되면 모든 영역으로 연결됨을 명심한다 23.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부정적인 흐름이다 24.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 모험, 활동, 관계 등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먼저 각본을 쓰고 충분히 오랫동안 열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25. 생각하지 않고 느낀다 26. 나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느낀다 27.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실수를 했다 한들 어쩌란 말인가 그냥 바꾸면 된다 28.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를 허락한다 위대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권리이다 29. 나는 김씨나 이씨가 아니다 목수나 비서도 아니다 나는 생명력이다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해야 할 일 1. 매일 시간을 내어 꿈을 꾸고 바라고 상상하고 목표 삼고 원하며 또 이 모든 것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마련한다 2.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언제나 멈추고 다시 균형을 이루고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느낌을 가질 방법을 찾는다 조금씩 나은 느낌을 가질 때마다 진동이 나아진다 3.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부정적인 초점에서 따스한 쾌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4. 크든 작든 하찮은 것이든 매일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말한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것에 신이 나게 되고 에너지 흐름이 극적으로 더 많아진다 5. 기분과 안전 일 관계 주차할 곳 쇼핑 등에 관해 매일 더 많이 결정한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출구가 마련된다 6.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가 나는 어떻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가 하고 질문한다 7. 원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주면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준비되고 있으며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믿으라 8. 매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한다 9.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서와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동시성을 주목한다 10. 계속 용감하게 새 각본을 쓴다 11.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중한다 12. 해야 할 일 목록을 느껴야 할 일 목록으로 대체한다 13. 매일 조금씩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창조하고 발명하고 용기를 가진다 14. 자신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발견하면 스스로 칭찬한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15. 결핍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16. 자신의 경험 창조자는 바로 자신임을 받아들인다 17. 모든 일 모든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찾겠다는 목표로 하루를 시작한다 18. 다른 사람이 에너지를 흘려보는 방식은 개의치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방식에만 집중한다 19. 조금 더 나은 느낌일지라도 좋은 느낌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명심한다 20. 이달에 원하는 것을 생명 구조장치로 사용한다 21. 작은 생각부터 부정적인 진동에서 긍정적인 진동으로 전환한다 조만간 그 작은 생각이 큰 힘을 얻어 중요한 일에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22.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대한다 23.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마음대로 느낌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 24. 느낌이 좋아지면 밸브를 열고 저항을 줄이며 긍정적인 진동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긴다 24. 어떻게 느끼는지에 늘 주의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쉽다 25. 과거를 잊는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6. 해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종일 느끼는 상태를 주의한다 27. 매일 원하는 것을 느끼는 곳에서 산다 28. 좋은 느낌 속에 살면서 원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주목한다 29. 좋은 느낌으로 깨어났다면 그것을 내뿜는다 만일 처진 느낌으로 깨어났다면 바꾼다 30.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긴장을 풀며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여 원초적 자아에 다가간다 31.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달콤함을 찾아낸다 그것을 찾고 느끼고 허락하고 부채질한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다 32. 안내자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런 다음 행동한다 절대로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 33. 충동을 따른다 그것이 자신의 안내자이다 34. 부정적인 저항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조되는 것을 찾는 법을 배운다 35. 운전하면서 도로에 표지판, 벽돌, 건물, 빨간불 등의 감사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 36. 자신의 근원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제 장애물을 인식한다 37. 다른 모든 것을 실패해도 억지로라도 미소 짓는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진동이 높아진다 38.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린다 배의 키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없다 실수를 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당신은 실수를 한 적이 없다 부정적인 진동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배웠을 뿐이다 이제는 알고 있다 이제까지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므로써 내 인생을 창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생소한 일이다 이 일은 엄청난 방향 전환이여 획기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온유하고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미소 지어라 실험해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신나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빨리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무엇이 즐거움을 주는지 찾아 실천하라 원하는 것을 찾으라 이런 모든 일을 하라 이런 일은 매우 새로운 일이니 제발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탄 아이와 같다 그 아이가 듣는 말은 일어나 다시 시도해봐 뿐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다시 시도해야 한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실습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생각과 존재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실습이다 이것은 너무 새롭고 생소하다 지금은 이 개념이 책에 쓰여 있는 것이어서 속임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증거가 넘친다 그러므로 실습해보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실습을 하라 원하는 것을 향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실습을 하거나 그냥 흘려보내 해보라 언제든 어느 곳에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대로 기분을 전환하는 법을 익히라 삶에 대한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습을 하라 30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심을 계속 유지되게 하라 일주일 동안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모든 것에서 경의와 흥분을 느끼는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즐거움을 느끼는 한 주간 열정을 느끼는 한 주간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한 주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나 아이들을 훈계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이사회할 때 생산라인에서 일할 때 등 엉뚱한 순간에도 실습하라 진정한 삶은 첩자가 느낌이고 둘째는 성과라는 다소 엉터리 같은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엉터리로 보인다 그러므로 실습을 통해서만 그 황당할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 실현되는 결실을 볼 수 있다 당신이 소원을 늘리고 따라서 자기 에너지도 늘렸기 때문에 당분간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소원으로 진정한 생명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좋든 나쁘든 공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느끼고 더 느끼도록 하라 그래야 느낌이 결국 우주의 보물창고 문을 열게 되면 그것이 나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것을 느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느낌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방법은 모두 의식적 의도적이어야 한다 반사적 행동은 버려야 한다 삶의 상황을 바꾸기 원하면 진동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만일 푸근한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느낌이 없거나 불쾌한 느낌의 상태라고 여겨야 한다 어느 편이든 당신은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있다면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자신에게 소리 내어 말하도록 하라 무엇이 괴롭히는지 찾을 때까지 큰 소리로 혹은 작은 소리로 말하라 그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저항을 떨쳐버리게 되어 마침내 진동이 변하게 할 수 있다 기억하라 생각하는 방식이 느끼는 방식이며 느끼는 방식이 진동하는 방식이고 진동하는 방식이 끌어당기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또 느껴서 푸근한 기분이 들게 하라 느낄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다 먼저 무엇을 느낄 수 있으면 먼저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 일이 편하게 되면 당신의 존재한 능력을 통해 본래 의도된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에너지이다 이 세상과 우주가 모두 에너지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의 지배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된다 자기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폭풍이 닥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된다 당신은 완전히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잠재력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자 이렇게 30일간의 실제 자신의 실험과 경험들 그리고 요약본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끌어당김의 법칙 절대 느낌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면 정말 도루묵이 되니까 아 그런 시스템 책춘함에서도 이 30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워크샵이 있어도 좋겠다 혹은 그러한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말 멋진 책 우리가 이렇게 함께 되살려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커리큘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갈매기 조나단이 저 넓은 바다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평생 교육 플랫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책 한 권의 소장은 우리의 출판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독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문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과 또 책춘함의 백권의 여러분 만권의 독서에서 백권을 추린 책의 핵심 한 구절을 가지고 북타로 형식으로 보면서 바로 책춘함 동영상으로 연동될 수 있는 미라클 인사이트 여러분 그 책 나와있죠 그 영상이나 이 책들을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그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 나비효과를 일으켜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북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였던 또 책춘함에서 여러 번 소개드렸던 머니를 행복할수록 부자가 되는 비밀 또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큰 깨달음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또 책춘함에서 곧 북 펀딩을 시작할 옛날 제목으로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책도 이 머니룰에서 또 많은 어떤 영향을 받은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 많으신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1 선회하기와 긍정적인 면 찾기에서 몇 장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이야기와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이 일상생활 중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한 결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소유한 돈과 재산 건강상태 사고의 명료함 몸의 유연성이나 체격 체형 그리고 직장의 환경이나 처우 만족도 보수 등 실로 가상세계로 세컨드 라이프나 심스 같은 게임들을 해보면 우리가 직접 아바타를 선택해서 그 아바타가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삶을 그런 게임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 삶에서 선택한 우리의 이 아바타 우리의 이 삶이 또 이 배경 인물들이 모두가 우리 게임의 정신적 어떤 영적 레벨업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또 희생양이 아닌 영웅으로서 내 삶의 영웅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그런 영웅적 개념이 아니라 신화학자 조세 캠벨이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 삶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영웅이다 거짓나에서 참나를 찾아가는 본연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그 영웅의 여정을 걸어가는 영웅이다 라는 개념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러한 재밌는 삶은 게임이다 라는 가정이죠 바로 그걸 기반으로 한 코칭법이 라이프 체인저 코칭법이고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만일 매일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더 좋은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결심을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그 이야기 내용대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 그냥 중력의 법칙처럼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것이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것을 끌어당긴다 이런 면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그래서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제가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이 미운 우리 새끼의 에고 상태인지 아니면 백조의 셀프 상태인지 그리고 그 에고의 욕망과 욕심으로 뭔가를 원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참나의 나의 소망과 진정한 소원을 비전을 가지고 그걸 원하는 상태인지 이걸 먼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인생의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까 당신은 큰 성공을 원해왔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왔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해야만 할 모든 일들을 해왔지요 하지만 애타게 찾아 헤매온 성공은 그 결실이 나타나는 속도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더욱 열심히 었죠 좋은 것이라고 알려진 모든 것들을 배우고 올바른 장소에만 가고 올바른 행동만을 하고 올바른 말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기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인 인생의 초창기에 당신은 남들의 기대에 맞추며 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위의 선생님 부모님 선배님들은 당신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성공하는 방법을 당신에게 전수해 줄 때 그들은 확실하고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항상 시간을 지켜라 언제나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항상 정직해라 큰 목표를 위해 투쟁해라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해라 고통이 따르지 않는 소득은 없는 법이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알게 된 사실은 그런 가르침을 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만족감을 갖게 되어봤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관계없이 그러한 그들의 인정이 기대했던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조차도 그 방법들을 통해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더욱 실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욱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실천했던 원칙들을 분명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크 알렌의 Z타입의 성공 방식 그런 책들 보면 또 다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묻게 되었죠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소득이 보잘것 없는 반면에 별로 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다니 말이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받았던 교육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반면에 백만장자가 된 그 사람들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잖아 나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비조차 남에게 꼬아야 할 형편이었지 어째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어째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근히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짜 부를 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알지 못한 그 무엇을 거대한 불을 거머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해야 할 일이 더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들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실로 최선을 다해왔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없었다면 뭔가 변명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조차 할 테지요 때로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을 이미 이루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사회 속에 이미 일반화되고 만성화되어버린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애타게 갈망하는 재정적인 성공을 공공연히 비난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재정적인 성공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건강과 행복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성공할 수 없도록 이 세상에는 어떤 음모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꾸며주고 있을 거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들은 분명코 자신들이 염원하는 성공을 어떤 적대적인 세력들이 앗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염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당신이 경험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어하는 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성공할 수 없도록 방해하지 않았고 또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로 오로지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결국 당신의 성공은 당신 자신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는 법에 관한 기억이 점점 더 명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죠 당신은 이미 선천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 가면서 당신은 그러한 절대적인 진실들에 분명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주의 법칙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성장과 기쁨을 언제나 끊임없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성장과 기쁨을 이제 당신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우주 법칙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런 정보들은 당신 내면에 작은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갈수록 더 명확해질 것이며 마침내 당신으로 하여금 이번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 에너지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또 당신이 어떤 권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공간 현실이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면 이 시공간 현실은 그 소망을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삶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것이 자신이 잘 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일부러 실패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당신의 기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의 원인이 자신 이외의 외적인 어떤 것에 있다는 믿음에는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반작용이 있게 됩니다 즉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당신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것에 달린 일이라고 믿고 있을 때에는 당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비록 성공의 기준이 당신의 관점에 따른 것이겠지만 당신은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부조화로운 상태의 강한 감정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당신의 인식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감정은 종종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또 다른 비생산적인 책임정가로 발전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붕괴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파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마저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실상 이런 불편한 감정의 기복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현재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느낌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무언가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성공해야 마땅합니다 실패는 당연히 당신에게 기분 나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건강해야 마땅합니다 질병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정체됨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 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히 균형감 있게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삶에서 어떤 감정 자체는 있는 그대로 마치 신생활을 엄마가 그대로 안듯이 그렇게 안아주는 게 이 감정을 잘 다루는 지혜고요 감정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정의 건강에 대한 정의도 각자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성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들의 카르마 혹은 병들을 어려움들을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짊어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는 이런 메카니즘의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또 섭리들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것들을 읽으면 좋겠다고 책춘함을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당신은 어떤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다거나 신이 주는 행운이 당신을 외면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가르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삶을 통해 자신이 자신이 요청하게 된 것과 확장된 자기 자신인 것과 그리고 영혼이 변치 않는 우주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로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 내부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 알고 여러분 안의 백조 나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감정 안내 시스템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통제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은 항상 작동하고 있고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Secret의 Feeling Good 바로 이제 또 Secret 같은 책들도 다 이러한 아브라함 힉스의 지혜들이나 아니면 부의 과학 같은 책들의 영향을 통합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핵심은 딱 하나죠 Feeling Good 하이토이토리 씨는 절대로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마라 또 다른 마음공부나 영적 문원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라 몰입하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돈은 악의 씨앗도 행복의 근원도 아니다 돈과 재정적인 성공이라는 중요한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것처럼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차례 심지어는 수천 차례 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은 사람들이 발산하는 진동과 그에 따른 끌어당김 자력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것을 그들에게 끌어당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책춘하면서 이제 머니 북살롱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죠 돈과 잠재의식관의 관계 또 시대의 커다란 지금 짐 로저스 같은 인물들은 대공황을 계속 예측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춘함이 하늘의 마음 공부와 더불어 땅의 돈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죠 따라서 자신에게 매일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통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뭔가를 성취해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자주 돈이나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의 뜻에 따라 생각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면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면들도 모두 더 좋아졌다는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 창조를 배우는 학생이 된다면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뜻대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삶의 경험들을 통제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결국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을 진실로 간직하고 있다면 이 돈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는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자신이 끌어온다 당신은 성장을 가져다 줄 즐겁고 기분 좋은 인생을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 현실 속에 들어와 지금의 몸을 잊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당신이 세웠던 계획입니다 자 이 얘기는 데이비드 호킹스 박사님도 또 영혼들의 여행 같은 책들에도 또 어떤 전생과 환생을 이야기하는 이안 스티븐슨의 여러 저서들이나 아니면 팀 터커 그의 뒤를 이어 버지니아 심리학과의 정신과 교수인 두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 혹은 또 여러 요새 사후생에 관한 문헌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진위 여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검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당신은 이 인생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결실도 클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인생이 가진 다양성이나 대조는 더 발전되고 더 확장된 소망을 갖도록 당신을 자극시킬 거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소망은 쉽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신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끝없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육체인 몸을 입기로 결정했을 때 이번 생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아주 커다란 기대와 흥분을 느꼈습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경험들과 그 안에서 펼쳐질 다양한 대조적 체험들이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옥한 토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삶을 시작하면서 갖게 된 그러한 소망들은 두려움이나 의심 속에서도 결코 퇴색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당신은 자신이 안내 시스템을 갖고서 이 삶을 시작하게 될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내 시스템은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끝없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탄생되는 새로운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이 시공간 현실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초심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고 이 창조의 선단에 새로이 도착하기는 했지만 당신은 이미 뛰어난 창조의 달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았던 사실은 목적이 있는 창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토대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자신의 의도를 검토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검토하고 조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신은 자신이 태어나게 될 보금자리와 이미 거기에 있으면서 자신을 맞이해주고 새로운 물질환경 속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에게 대해서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당신을 맞이해줄 사람들이 당신이 새롭게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당신은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영구 불변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하고 멋진 존재이며 자신의 모든 경험을 창조해내는 창조 라는 사실과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창조의 근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때 당신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야말로 우주의 근본이고 그 법칙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잘 작동될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작동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삶의 모든 경험을 창조해내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써 당신은 생각을 통해 창조를 하는 것이지 행동을 통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동의 어떤 창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진동의 창조가 먼저고 그것이 물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의 그 다음에 따르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당신은 갓난아이가 되어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근본 바탕이 무한한 행복의 물결인 웰빙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며 이 몸을 잊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물질 세계의 폭넓은 지식을 물질 세계의 언어와 표현으로 직접 옮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기쁨에 넘치는 창조를 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이미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끌어당김의 법칙이 언제나 변함없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안내 시스템이 즉 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feeling good feeling bad 기분 좋게 느끼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걸로 바로바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자신이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비록 남들은 그것을 실수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일관되게 작동한다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걸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항상적으로 변함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새로운 물질환경 속으로 들어올 때 확신을 갖게 해주는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경험은 당신이 어떠한 토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은 진동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동에 반응하여 같은 진동을 가진 것들은 함께 모이게 하고 진동이 다른 것들은 서로 밀어내도록 하면서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 그래서 당신은 그런 지식을 자신이 바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이나 그런 지식을 잊어버린 것 같은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관되게 작동하는 이 강력한 우주 법칙이 조만간 당신 자신의 인생을 본보기로 해서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았던 사실은 자신이 어떤 진동을 내보내는지를 아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진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증거물을 끌어당김의 법칙이 끊임없이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 사람들이나 상황은 당신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도 그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당신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좌절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공정한 대우는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주시하는 동안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만큼의 재정적인 자원을 갖지 못해 실망감이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돈이나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을 계속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쁘다거나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것들끼리만 모일 수 있고 다른 것들끼리는 함께 할 수 없도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오로지 빈곤함을 느끼게 할 것들만이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풍족하다고 느낄 때는 오직 부유함을 느끼게 할 것들만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일관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과 본질이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 중인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열쇠를 손에 거머쥔 것과 같습니다 진동의 의미 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진동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진동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입니다 에너지라는 단어를 진동 대신에 쓸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의 진동적인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풍부한 베이스 음을 연주했을 때 당신은 그 소리의 진동적인 특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 때는 언제나 어떤 진동을 자신이 듣고 있는 소리로 해석하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은 진동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진동에 대한 당신만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당신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적인 감각들은 그 진동을 읽어내서 그 진동에 대한 감각적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맥동치듯 진동하는 우주의 조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오로지 진동의 균형과 조화에 있어 완벽함으로만 묘사될 수 있을 만큼 당신 존재의 핵심에서 자신이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진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당신 몸 속에 모든 것들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런 분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함께 모으고 있으며 진동이 다른 것들은 서로 밀어내게 만들고 있죠 자 이런 에너지의 모양이 잘 형성화된 게 이제 주역의 태극 또 고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그 이미지가 있죠 태극의 어떤 기의 흐름의 이미지도 그것의 흐름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람이 가진 물리적 진동의 공유해 드렸죠 제가 아까 최종 링크에 함께다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 알렌의 Z타입의 성공 방식이라든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중해오성자 다스칼로스 등 관련되게 제가 언급드린 책들은 항상 책춘함 영상에 함께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최종 화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구요 아니면 유튜브 그 창에 검색창에 책춘함 지중해오성자 다스칼로스 책춘함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비물질세계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물질세계도 진동입니다 이러한 진동적인 본질을 갖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에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동에 대한 이해는 두세계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를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사물을 보기 위해서 복잡한 시신경이나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켤 수 있기 위해서 전기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조화와 부조화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진동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동적인 본질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진동을 통한 감정의 안내를 의식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아는 창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풍요롭다고 느낄 때 풍요가 당신을 찾아온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느낌과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연관성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바라는 것의 결핍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힘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죠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 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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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공의 진동이 아닌 다른 진동을 당신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공의 진동이 아닌 다른 진동을 당신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그에 따라 결핍의 진동을 내보내면서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풍요는 당신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풍요와는 거리가 먼 상태인데 어떻게 풍요의 진동을 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풍요로울 때에야 풍요의 진동을 발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풍요를 이미 경험하고 있을 때 풍요로운 상황을 유지하기가 확실히 더 쉽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단지 그 상황을 주시하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풍요가 오게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바라는 것을 당신이 갖지 못한 상황이라면 아직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것의 본질, 에센스를 느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에게 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동을 오로지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만 일으키면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에도 그 꿈에 대해서 흥분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 진동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함으로써 삶 속에 바라는 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진동을 바꾸기 이전에 어떤 것이 구현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구현 이전에 먼저 자신의 진동을 기꺼이 바꿀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자신의 꿈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에도 그 꿈에 대해서 흥분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 진동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함으로써 삶 속에 바라는 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진동을 바꾸기 이전에 어떤 것이 구현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구현 이전에 먼저 자신의 진동을 기꺼이 바꿀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책춘함 네이버 카페 카페네이버 닷컴 슬라시 북튜버 하시면 오시면 찾아보시면 또 미래에서 현재 상상하기가 있죠 그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진동의 노력이 행동의 노력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모의식적인 삶이 아닌 의식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책을 제공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어떤 차원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일깨움으로써 그러한 진동에 대한 지식을 당신 내면에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더 광대한 관점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지만 이제 당신이 이 책을 읽어나감에 따라 그러한 정보들은 내면으로부터 점점 의식의 표면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기억해낼 시간입니다 그러니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진동적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책에 담긴 정보들을 천천히 읽어나가세요 그래서 경이롭게도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들의 통제하에 놓인 작은 아이로서가 아닌 어떻게든 물질적인 환경에 적응을 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게 됨으로써 당신이라는 존재가 지닌 완전한 힘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경락에 휩쓸리는 코르크 마개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 농락당하는 일은 더 이상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알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결국 당신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에 그저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는 현재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멈추고 당신이 지금 원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기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 돈 자유 삶 죽음 이런 여러분의 추상적인 개념들에 관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점 여러분만의 명료한 개념이 있어야만 그 추상명사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운스마인드의 아홉 가지 질문 더 위치의 아홉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또 맥락이 닿아 있는 얘기죠 당신이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준점이 될 만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대극의 법칙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고 그 운명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절판됐지만 그 뭐 우선한다는 그 법칙 대극의 법칙 주역에 상징하는 그 태극의 법칙을 그리고 대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하위 법칙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다시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안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얼핏 보기에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단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실상 거의 매일 온종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분을 느껴야만 합니다 매 순간마다 접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은 그것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내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져야 해 가져야 해 이런 식으로 강박적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이게 바로 대극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잘 파악해서 흘려보내는 세도나 메소드 접근식의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 이것들을 여기서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 단 두 가지만이 시간을 초월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매순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권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기에 당신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일의 주제는 바라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의 결핍 두 가지 뿐이기 당신이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이전의 선택을 바꿔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제는 진실로 단 두 가지 뿐이다 다음 사항들은 모든 주제가 어떻게 해서 두 가지 뿐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사례들입니다 풍요와 빈곤 건강과 질병 행복과 슬픔 명확함과 혼란함 힘이 넘침과 피곤함 암과 의심 흥미있음과 지루함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사고 싶다 살 능력이 안 된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나쁘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바란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바란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바란다 저 사람은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 나는 날씬해지고 싶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새 차를 원한다 내 차는 낡았다 나는 연인을 원한다 나는 연인이 없다 이 목록을 읽어갈 때 모든 항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명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당신이 잊어버리기 쉬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읽을 때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인 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경향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다른 모든 요인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잘못된 창조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삶 속에 허용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 주어진 사례들과 연습 방법들을 통해 당신은 이미 펼쳐져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전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면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하루 동안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린 순간에는 잠깐 멈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다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진술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낡고 보기 흉하고 고장이 많은 이 차가 싫어 나는 튼튼하고 멋진 새 차를 갖고 싶어 나는 뚱뚱해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사장님은 내 가치를 몰라줘 나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바래 이렇게 간단한 말 바꾸기를 통해서 멋진 새 차가 등장하거나 뚱뚱한 몸이 곧바로 날씬해진다거나 또는 사장이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고 있는 주제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는 선언을 자주 반복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는 선언을 자주 반복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상상하셔서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바로 느끼시는 것 그것이 굉장히 빠른 방식이죠 당신의 진동이 바뀔 때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삶 속에 물질화된 증거물이나 결과물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그것과 본질이 같은 것을 반드시 배달해 줍니다 자 오늘 또 이 멋진 책 또 전반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까지 함께 또 나눠보았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천하늘의 마음공부 지 땅의 돈공부 인 사랑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합 플랫폼이 아직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리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는 것이 이 우주의 대이치이기에 여러분을 책춘함 나비스쿨을 설립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함께해 주시는 방법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소개드린 이 책들 꼭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또 써보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 주세요 그리고 책의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해 주시고요 정말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세 분에게만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주실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 북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정말 멋진 책 다멍력 페니 피어스 지음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제가 이 책은 여러 번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번역은 감흥력인데 원제는 Frequency 주파수죠 요즘 양자역학 말씀 종종 드리고 하는데 우주만물이 모두 에너지고 에너지와 정보죠 그리고 모든 우주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우주만물의 중심에 이 에너지의 중심에 제로 포인트 필드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너무 복잡한 양자역학을 가장 심플하게 이해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에너지고 우리가 에너지라면 당연히 진동수와 주파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유지하냐 FM 93.1MHz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 많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진동주파수를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겠다는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빛을 밝히고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 도나 마르코바 최근 자기 자신의 삶과 상황을 뜻대로 창조하거나 물질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대중으로 번져가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신과 운명 앞에 무력한 희생자였던 인간의 기나긴 역사를 감안할 때 상당히 급진적으로 보인다 이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비물질적인 것이 구체적인 물질로서 나타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리만큼 우리가 진화했다는 증거이다 물질화 또는 현현이란 우리의 의지력과 소망과 집중된 에너지가 뭔가를 물리적 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의 화신 마술사 연군 수사들만 접할 수 있었던 지식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부각된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은밀히 전해진 이 초자연적 개념들을 공론화 시켰다 우리는 이미 내적 진동의 힘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해할 준비를 끝마쳤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같은 것들끼리 끌어당긴다 당신이 진동하는 대로 창조가 일어난다 원하는 삶을 창조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도움을 준다 이것들은 거의 진실이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아직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물질화 그리고 반대 과정인 비물질화의 작용에 대한 사실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성 과정이 3단계 끌어당김의 법칙은 실제로 영적 성장의 원리를 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물질적 성공과 인맥을 얻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왔다 즉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변성 과정의 후기 단계들로 나아가려면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토대가 되는 주파수 원리들을 더 이해해야 한다 변성 과정의 6단계 멈추고 영혼의 사랑 속으로 다시 들어가며 근원 주파수가 내적 진동을 재정비하도록 노화줌의 단계를 통과할 때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신이 일체성에 토대를 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만물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일종의 중첩 또는 가능태로서 어떻게 실제하는지를 모든 존재가 매 순간 어떻게 협동하면서 가장 지고한 청사진에 따라 이 세상을 물질화시키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이런 새로운 인식은 당신이 목표에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음을 영혼이 발현되는 높은 주파수의 삶 또는 운명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임을 알려준다 마침내 창조 과정과 성공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극적으로 변한다 당신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직관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을 더 많이 배울수록 잘못된 정보들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가끔 나는 시장주의자들이 다소 위압적인 외침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느낀다 인터넷 판매 전략 성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삶을 바꾸어 줄 하나뿐인 세미나 등등 그것들은 대부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옹호하지만 변성 과정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일과는 무관하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유명인이 되라 벼락부자가 되라 가진 자가 되라는 사회적 요구에 휘둘리다가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나는 그 거슬리는 목소리들로부터 튕겨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발산하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그들은 공통의 근원 주파수를 통해 조화롭고 행복하게 참된 자아를 드러내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 전자가 세된 비명이라면 후자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 과거의 얄팍한 성공을 되짚어보라 운명에 따르는 것을 새로운 성공법으로 여기라 물질화와 비물질화를 의식의 당연한 레퍼토리로써 받아들이라 이 세상은 시대의 아픔을 통해 현실 너머를 보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외부의 힘만큼이나 내부의 힘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영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행동주의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틀린 것을 증오하고 싸우려 드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정서껏 길러내는 태도이다 마리안느 윌리엄슨 오늘날에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린 더 이상 홀로그래피와 같은 창조 과정을 단선적인 모형으로서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 대신 통일장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형을 발전시키고 있다 단선적인 모형은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홀로그램 모형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에너지장과 지금 이 순간의 통합을 토대로 삼고 있다 최신의 의식 모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을 물질화 비물질화 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높여준다 왜 그럴까 목표가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당신의 믿음 또한 일종의 내적 청사진으로서 실현될 목표를 담은 청사진보다도 더욱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청사진이 지구한 진리와 어긋날 때 당신은 장애물과 왜곡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는 사고 방식은 다소 철진한 모형으로서 어느 정도는 잘못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물질적 풍요는 당신 영혼의 진짜 목표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홀로그램의 관점에 따르면 당신이 원하는 대상과 이미 같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끌어당겨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끌어당김은 단선적이고 분리된 사고 방식 원하는 것은 저곳에 있고 당신은 의지력과 영리함으로 그것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한 단선적이고 분리된 사고 방식으로부터 나온 발상이다 통합된 세상에서는 뭔가 끌어오는 대신에 그것이 이미 나의 현실 속에 있음을 알고 계속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타트바마 쓰이 내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죠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다 셋째로 당신의 의지력은 내적 진동의 행복감과는 관계없이 그저 뭔가를 끌어당기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주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당신은 일체성과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지력이 등장하면 애고가 되살아난다 생각은 저 홀로 흘러가며 고립감과 근심 걱정이 심화된다 파라 파라켈소스 물질화의 물질화의 꼭 필요한 당신이 충분한 관심을 줄 때까지 그것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당신의 삶은 짜여진 얼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계속 개선된다. 당신이 삶의 어떤 단계에서 특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해야 한다면 영혼들이 그 만남을 주선할 것이다.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당신은 먼저 손실을 겪을 것이다. 영혼은 상황을 조율한다. 비약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이 몹시 절박하다 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은 영혼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영혼의 수단이다.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창조한다. 그리고 사막의 심리로처럼 영혼의 의도에 따라 순식간에 모습을 바꾼다. 근본적으로 당신의 세계는 당신 자신이 물질화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진동이 낮은 옥타브 수준에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사랑과 두려움의 혼합물이다. 영혼의 빛과 진리 그리고 근원 주파수의 일부가 고정관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들 사이를 빠져나가 당신의 세상을 창조한다. 그러나 내적 진동의 다른 부분 즉, 당신의 장애물이 드리운 낮은 주파수의 그림자 또한 당신의 에너지장 속으로 방사되면서 물질화된 현실을 이룬다. 그처럼 물질화된 그림자들을 당신의 문제거리라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동안 삶의 교훈을 얻는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부정적 상황을 물질화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과 감정도 물질화 과정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과 감정은 영혼의 의도를 회방하고 지체시킬 수도 있고 돕고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자애로운 자아와 두려움에 떠는 애고 중에서 무엇의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달려있다. 마침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과 감정은 힘을 합쳐서 정교한 감흥력을 갖추고 더 없이 투명한 전속 렌즈가 된다. 그때 당신의 개인적 욕망과 영혼의 의도는 정확히 일치한다. 원하는 바를 얻는 데는 어떤 의지력도 필요치 않다. 정확히 알맞은 일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작용 속에서 창조와 소멸의 과정은 순도 높은 즐거움과 순수함을 띈다. 그리고 당신은 진화하는 인류의 운명과 일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자유자재로 물질화한다. 높은 주파수의 삶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뛰어난 유동성과 만족감을 선사해준다. 주의의 힘 물질화의 원동력은 주의, 어텐션 또는 관심, 인테레스트이다. 물질화는 당신이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에다가 관심을 기울일 때 시작된다. 그 대상은 이미 당신의 현실 속으로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관심을 기울여 에너지장 바깥으로 불러냈으므로 그것은 당신의 심상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심령적 질량을 갖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 아이디어에 더 오래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것의 진동은 더욱 느려지고 밀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의 옥타브 수준을 거쳐 물질의 수준으로 하강한다. 물질화된 아이디어는 시공간상의 긴 거리를 건너 당신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내적 진동을 통해 울려 퍼지고 당신 뇌의 세 가지 수준을 통과하고 서서히 물질적 감각적 정보를 띠고 당신의 파충류뇌가 진짜로 인식할 때까지 더욱 생생해진다. 마침내 그 아이디어는 물질의 주파수를 갖춘 새롭고 조그만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에너지장 바깥에서 응결된다. 필요할 때 당신의 팔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말이다. 물질화는 당신이 실제로 그 아이디어와 교감하고 감흥하고 하나가 된 결과이다. 당신과 그 아이디어가 3차원의 견고한 현실 속에서 공존하게 될 때까지 물질화 과정에는 당신의 의식의 모든 옥타브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인 옥타브가 동원된다. 물질화는 사랑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할 때 나타나고 당신에게 여백이 필요할 때는 통합장 속으로 다시 소멸에 들어간다. 물질적, 유기체적, 정신적, 영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실제로 에너지의 변성을 일으킨다. 모든 생각과 감각과 감정은 에너지의 교환에 의해 생겨난다. 제2 베넷 당신이 물질화시킨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내적 진동을 담고 있다. 당신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물질화시킨 세상도 같은 정도의 피해의식을 품는다. 당신은 희생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당신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엮여 손해와 배신을 겪을 것이다. 당신이 즐겁게 산다면 당신 앞에 펼쳐지는 삶도 유쾌할 것이다. 당신이 생계를 위해서는 혹독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임금이 적거나 근무 시간이 긴 직업을 물질화시킬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특권을 가졌고 보호받는다고 느낀다면 어떤 유산이 물질화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질병과 상해도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내적 청사진과 일치한다. 부정적 감정은 특정 신체 부위에 고통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폐의 문제는 커다란 슬픔 목의 문제는 고집과 불신 발의 문제는 태도와 행보의 망설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또는 부정적 환경이 이끌려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진동석 어딘가에 그곳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파괴적 감정 습관들이 모여 있다. 무시당하는 느낌과 처벌받거나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 등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무언가를 온전히 물질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 그것을 진짜처럼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활성화된 감각이 그 새로운 대상과 상황과 경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지금 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다. 컴퓨터는 바로 내 앞에 있다. 나는 내 컴퓨터를 지금의 고급 기종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던 때를 기억한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되어 구체적인 이미지로 발전해갔다. 나는 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것의 값을 지불하는 현실을 실감했고 전시장으로 가서 견본들을 살피고 그 중 하나를 작동시켜 보았고 그것을 진짜로 만졌고 그리고 가슴이 뛰었다. 나는 내 새 컴퓨터가 내 삶을 어떻게 개선시켜줄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책상 위에 있는 새 컴퓨터를 볼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내 책상 위로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이 실현되게끔 했다. 이제 내 몸은 내 컴퓨터의 외형, 속도, 모니터 크기를 전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이 촉발될 때가 오면 나는 다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지겨워하고 새로운 기종의 광고에 정신이 팔리면서 앞에 과정을 다시 반복할 것이다. 공동창조 나는 친구인 앵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눈을 감은 채로 앉아서 하나의 실험을 해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둘 사이의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내가 얼핏 떠올릴만한 금액보다 영이 하나 더 붙은 금액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나타나기를 빌었다. 나는 그녀더러 그 돈을 큰 목소리로 상세히 묘사해보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고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함께 그렸다. 그것은 돈다발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발을 풀어 돈을 만지고 그 느낌을 묘사했다. 나는 그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상상했고 새로운 느낌이 떠오를 때면 내가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녀의 상상 속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돈의 냄새를 맡고 돈다발을 풀었다가 다시 쌓아두고 마음속에서 그 돈 위에 빛을 쏘였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저절로 흩어지도록 두었다. 그 돈은 내 단기 수입으로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이 실험에 대해 몇 주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기대조차 못했던 일이 생겼다. 이 책의 원고를 보여주러 출판사를 찾아갔다가 나는 그들이 이미 이 원고의 출간을 결정했으며 곧 내게 선인세를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바로 그 금액과 일치했다. N의 경우는 나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신기할 만큼 늘어나면서 같은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의 성공은 우리 두 사람이 자아의 새로운 확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영혼의 신호였다. 우리는 그 명상을 할 때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성급하게 굴면서 작업을 다시 반복하지도 않았었다. 우리는 동시에 그 돈을 생생한 현실로서 바라보면서 그 느낌이 더욱 강해지도록 서로의 몸을 동조시켰다. 그리고 후에 그 협동의 효과를 확인했다. 창조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당신이 물질화한 것들은 전부 다른 영혼들과의 공동창조물이며 또한 파동과 입자의 협동에 의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신비롭고 선한 신성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이다. 가끔 나는 한 덩어리 입자들이 나의 욕구에 반응하여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조아 펜이의 현실 속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녀 앞에 새로운 컴퓨터로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고. 진실로 당신의 모든 소망은 다른 모든 이들의 소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여행을 가고 싶다는 당신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를 가능케 해줄 다른 영혼들은 자신의 소망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의 여행을 돕고 동행할 준비를 마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당신의 소망이 물질화될 공간은 충분하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집단적 욕구가 변화될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향한다. 당신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당신의 의식 속에 숨겨진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당신의 태도가 분명치 못하고 미적지근하면 그것은 당신의 동료 영혼들에게도 최선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항하고 성장을 거부하고 창조를 혼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을 잔뜩 독차지 하려는 사람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직권의 시대에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참된 세상을 물질화하려는 영혼의 작업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는 상상과 의도에 따라 스스로를 내맡기는 물질과 힘의 기적적인 산물이다. 놀라운 일이다. 다양한 형상을 실험하고 있는 생명력 이라니. 당신도 그렇고 나 또한 그렇다. 이 우주는 활기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우리는 그 외침들 중에 하나이다. 레이 브래드버리 물질화 비물질화 당신이 높은 주파수의 삶을 창조하고 여러 대상과 상황들을 물질화 비물질화 시킬 때 그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일곱 가지 단계가 있다. 1. 당신이 가진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감사히 사용한다. 당신은 예전에 그것을 창조했다. 당신이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하기 전까지 진짜 새롭고 좋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훌륭한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먼저 나온 음식을 삼키기 전에 또 다른 음식을 우겨넣지 않는다. 당신이 물질화 시킨 것은 앞선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당신은 그것이 제공하는 경험을 발견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당신은 현재의 집을 충분히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해 왔는가. 그 집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당신은 그 집에 무엇을 되돌려 주었는가. 파괴적인 감정습관들과 부정적 사고를 제거하고 당신의 새로운 확장을 막는 기존의 대상들을 소멸시키라. 당신은 새로운 집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장애물부터 제거하라. 자신이 새집에 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옛집을 내려놓으라. 하나의 현실을 비물질화 시키는 것은 새로운 현실을 물질화 시키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다. 뭔가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투여했던 관심을 걷어들이라. 지루함은 당신의 친구이다. 그 인간관계가 끝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이 용서하고 고마워하는 것만으로 그 경험은 마무리될 것이다. 당신이 그 직업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면 당신은 저절로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주어진 것들을 소화시키고 주의를 걷어들이고 그런 후에 잠시 동안 고요히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비물질화이다. 하나의 대상에 투여했던 에너지를 수거하면 그것은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희미해지다 결국 사라진다. 3. 에너지를 모으고 영혼의 사랑 속에서 머물고 근원 주파수와 공명하고 높은 차원의 청사진이 어떤 느낌과 모습인지를 확인하라. 자신이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 느낌과 일치하는 주파수의 청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흥미로워 보이고 당신의 성장을 도울 만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는가. 그것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기도 쉬워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은 당신의 자아감을 훨씬 더 크고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4. 그 아이디어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상상하고 감흥하라. 그것에 생명과 사랑을 주라.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욱 생생한 감각적 현실로서 상상하라. 그 아이디어가 당신의 뇌 속에서 하강하게 하라.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라. 그것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서 초대하라. 그것이 제공하려는 경험을 느껴보라. 5. 당신의 내적 진동을 정화하고 에너지장을 통일장과 연결시켜라. 근원주팟으로 당신의 몸과 감정과 생각을 채우라. 자신이 소리급세가 되어 고유한 음조로서 울려 퍼진다고 상상하라. 당신의 순수한 진동이 당신의 에너지장을 거쳐서 외부의 더 큰 통일장 속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라. 통일장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가리키고 발산하는 대로 따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은 당신을 대한다. 6. 당신의 물질화 가정에 모든 존재를 포함시키라. 모든 영혼과 입자가 당신의 내적 진동에 공명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상상하라.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자기 자신도 성장한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도 그들에게 같은 일을 해주고 있음을 알라. 긴장을 풀고 이 우주가 당신의 청사진에 맞춰 스스로를 조율하도록 시간을 주라. 7. 물질화되는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의 몸이 새로운 현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즐기고 행복해할 때까지 그 느낌을 계속 키우라. 그 새로운 현실이 당신의 일상이 될 때까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라. 실습 실습 과제 세 가지 대상의 물질화 비물질화 1. 당신이 당신의 세계 속에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세 가지 대상 물체 재산 기회 사람 등등을 적어보라. 그리고 소멸시키고 싶은 세 가지 대상도 적어보라. 당신은 그것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다. 예를 들어 중독 과체중 잡동산이 등이 있겠다. 2. 물질화 목록의 세 가지 대상을 하나씩 살펴보라. 그것에 주목하고 상상하고 감각적인 정보를 덧붙이라. 그것을 경험으로 만들고 당신의 몸이 그 경험에 흥분하게 하라. 당신의 몸이 그것을 진짜 현실로 느낄 때까지 주의를 계속 기울이라.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다음 대상으로 옮겨가라. 3. 다 끝난 후에는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일상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4. 이제 비물질화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라. 첫 번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것은 당신의 평범한 현실이다. 그것으로부터 관심을 거둬들이라.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그저 그것을 지루하고 시답지 않은 것으로 느끼라. 혹시 그 대상에 상징적 의미나 감정적 유대가 있는가. 그것이 희미해지게 하라. 그것에 대한 흥미 자체가 사라지도록 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축복하라. 그리고 제 길을 가도록 내려놓으라. 지금 당신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속에서 그것을 풀어주고 흩어버리라. 그것이 떠나가게 하라. 5. 당신의 현실로부터 이 세 가지 대상이 사라지고 신선한 여백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상상해보라. 당신의 영혼은 그 새로운 공간 속으로 얼마나 더 확장했는가. 정말 깊이 있는 책이죠. 여러분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훨씬 심도 있게 그리고 영혼의 조화와 함께 적용해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